그래서 고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고리 이거는 좀 더 극명한 무에 대한 고찰이에요. 이 고찰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전국마다 달라요. 전국마다 달라서 우리가 이 고찰이라고 하는 게 제가 너무 뭐라 그래서 그렇지만 수련이나 기, 빛체험 이런 쪽에 전공이시는 분들은 이런 쪽에 자명한 이치를 찾아서 고리를 찾으면 돼요. 고리의 물을 찾으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과학자들도 과학자들도 전공에 따라서 이 고리의 물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완전 다르겠죠.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완전 다르고 또는 순수 문학하시는 분들 순수 문학하시는 분들도 그분들의 고리에 물을 찾으면 이야기하는 게 또 완전 다르겠죠. 우리 조금 깨달으신 분들의 언어 중에서 이렇게 좀 시적으로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요. 보이는 걸 그림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말, 언어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동무들도 그렇게 다양성이 있어요. 원래 앞으로 차차 나오겠지만 전공마다 내 깨달음의 길마다 그 색깔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다 다를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되죠. 많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전공으로 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엄청나게 재밌어질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동무들이 하는 소리는 다 자명하거든, 정말. 그럼 여러분들이 거기서 엄청난 감동을 받을 거예요. 아, 저런 자명한 소리가 저런 전공자한테도 나오니까 너무 재밌네. 와, 과학자가 과학자가 무에 대해서 말하니까 진짜 재밌네. 또는 시인이 어떤 시인분이 무를 정확히 만났어. 그 고리의 자리에 딱 앉아있어. 와, 저분이 설명하는 거 너무 시적이다. 너무 멋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해. 그리고 이것을 해석해내는데 아, 이런 의미로 했을 때 이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하니까 백마디 말보다 훨씬 좋아. 그림 한 편이.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 떠드는 걸로 떠드는 걸로 하는 거고 떠드는 걸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뭐 이런 춤꾼이라는 표현들 때문에 그래요. 이 표현들이 괜히 나오는 건 아니라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극명한 무의 자리에 들어가면 계속 돌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소리도 나오게 되고 빛도 보게 되고 당연히 심지어 냄새까지 맡게 되고 맛까지 보게 되고 이제 표현 같은 것도 사실적으로 제가 뭐 견성이라고 개소리라고 하고 이렇게 막 표현도 하지만 어떤 형상도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형용도 할 수가 있고 느낌을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느낌. 그래서 이 글은 조금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강력한 위치는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강력한 위치는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고리와 무에 대해서 고찰을 하면 이 무자가 그야말대로 무의 어원적 해석으로 보면 뭐 춤을 춘다 뭐 이런 뜻도 있다면서요. 근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 무라는 애가 무라는 아이의 성격이 진짜 이런 게 있더라니까요. 고리에서 정말 춤을 추고 있어요. 일묘연하게 끊임없이 뿜어내면서 춤사위를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걸 가만히 보니까 그게 여러분이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멋있는 춤을 추고 끊임없는 에너지로 계속 일시무시하고 있고 일묘연하게 만악만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소중해요. 아름답고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진짜 그러고 있더라. 진짜로 어떤 부분 어떤 분들은 처절한 춤사위를 추고 있고 어떤 분들은 너무 가볍게 가볍고 이쁜 멋있는 춤사위를 추고 있고 어떤 분들은 춤이 그냥 죽기 직전이에요. 그런 게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라는 아이를 고찰할 때는 심지어 제가 이런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이렇게까지 그게 이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라는 거는 더 끊임없이 더 많은 표현으로 우리 동무들이 여러분들이 더 많은 표현으로 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찰하고 여러분들만의 무를 펼쳐 보이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게 신선들이 세상이에요. 그게 천국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저는 이미 천국이지만 곧 지옥이기도 하고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꼴을 여러분들 눈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계속 자 이런 포인트를 알고 한번 보자고요. 우주 세상에서 무에춤사위란 뭘까요? 우주 세상에서 무에춤사위란 떨어지는 낙엽의 흔들림을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이제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 그야말대로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진짜 여러분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산을 좋아하고 들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가을 되면 단풍 보려고 하고 산들바람이 볼만 스쳐도 아 이것이 바람이네 이 바람은 어디서 불어왔길래 나한테까지 왔나 이런 감성이 있으신 분들은 깨닫기가 훨씬 편해요. 실제로 이런 것만 알면 이런 것만 조금 공부하면 거기서 그냥 진짜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떨어지는 낙엽의 그 흔들림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의 흔들림이 뭐예요? 떨어지는 낙엽의 흔들림 자체가 일시무시예요. 떨어지는 낙엽의 자체가 일시무시다. 그것이 천부경이 돌아가는 모습이다.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또 제가 이런 표현들을 옛날에 썼길래 한번 써본 거예요. 쓰고 한번 같이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흐르는 게울물에 여러분 이렇게 포글포글 소리 들리잖아요. 게울물에 그 보글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 그게 왜 이쁠까 생각해보셨어요? 게울물이 뽀글뽀글뽀글뽀 치는 소리 힘들긴 하지만 거센 파도 소리가 철척철철척 치는 소리 바람이 불면 낙엽들이 부딪치면서 가지들이 부딪치는 그 처각처각 하는 소리들 이런 게 왜 이렇게 아름답고 이뻐 보이고 심지어 감동까지 받을까 왜 그래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순리이자 도리이자 섬리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들이 순리이자 도리이자 섬리의 소리를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낙엽 흔들리는 소리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보글거리는 소리들의 거기에 무슨 구구절절한 지식이 있기래요. 뭐 그냥 뭐 어떤 사연이 있기를 해요. 깨달음에는 사연이 있겠지만 어떤 무슨 뭐 인간 세상에 너저분한 사연이 있기를 해요.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해서 뭐 높은 데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뭐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가 필요해요. 거기는 그저 그러한 감동이 있을 뿐이죠. 거기서 이치를 찾자면 뭐예요? 순리이자 도리이자 섬리예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태초에 나기 때문에 태초에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감동을 얻는 거예요. 단풍을 왜 좋아하냔 말이에요. 단풍을 사계절을 아니까 여러분들이 사계절을 아니까 사계절은 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천지인 무가 돌아가는 순리이자 도리이자 섬리의 그러한 이치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감동을 얻는 것이에요. 왜 감동을 얻지? 이것도 고찰이에요. 여러분 가만 보자. 나는 산을 왜 좋아하지? 나는 단풍만 보고 저 멀리 울긋불긋한 저 나무들의 협업을 보면 왜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지? 예전에 몰랐는데 와, 저것만 보고 있으면 나는 정말 감동을 받아서 눈물까지 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이 감성이 풍부해서 물론 그 작용은 있겠지만 뭘 알기 때문이에요. 무심을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감성이 살아있으면 그거를 더 느껴요. 거기서 순리와 도리와 섬리라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돼? 그분은 그렇게 보는 시각에서 이 단풍만 보고도 어떻게 해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큰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흐르는 게을물 소리를 듣고 그 동작과 선과 소리와 울림소리만 봐도 여기 섬리라고 써놨죠. 그 모든 것은 제일 하위 개념인 진리는 못 들어가요. 섬리까지만 볼 수 있는 섬리에서 볼 수 있는 완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만물이라고 하는 건 무의 춤사위가 아닌 것이 없죠. 다 무의 춤사위인 거예요. 무 무의 춤사위 자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여기 또 창작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우주 세상에서의 무의 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주 세상에서의 무의 춤 그것은 우주 세상에서 무의 위대한 창작 활동이죠. 대표적으로 무가 위대하게 창작하는 게 지수와 풍 산들바람 단풍 떨어지는 낙엽 흐르는 물 그것이에요. 그것 그것이 우주 세상에서 무의 춤사위예요. 성철수님이 그걸 봤기 때문에 뭐예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많이 아름답게 깨달은 거죠. 이런 의미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 무의 춤사위를 제대로 본 거죠.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가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그럼? 인간인 나는 그 중에서도 제일 으뜸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기와 지기와 인기를 받아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본과 만물과 그 작용을 두루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 그렇게만 본다고 하면 진짜로 여러분은 신이에요. 신 신 그것을 다스리잖아요. 순리와 도리와 섭리 그것들의 극명하고 순수한 창작물인 이 자연을 여러분이 만질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심지어 지금 이용할 수가 있어. 그게 신이지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신이지. 그죠? 그 말은 무자체라는 소리예요. 무자체 자 우주 세상에 이 망가진 혼란함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을 진짜로 보고 들으면서 이 망가진 세상을 철저하게 받아들여 보란 말이에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서 그리하면 아직 이 아름다운 무의 춤사위를 아름다운 무의 춤사위를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동무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나만 보이면 얼마나 아까워요. 이거 진짜 저 너무 아까워요. 그 아름다움 그 순리와 도리와 섬리의 극치인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알고 있자고 하면 너무 아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무들이 그걸 못 보면 보게 해줘야 돼요. 보게. 이 무의 춤사위를 여러분들이 보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이 각해서 뜻을 세우고 행하는 거예요. 행. 무의 춤사위를 같이 공유하자. 그것이 행. 우주 세상에서 무의 춤사위는 봐도 이래요. 지금 여러분. 무주 세상에서 무의 춤사위를 봅시다. 그러면 무주 세상 무주 세상에서 무의 춤이란 또 무엇일까. 고리로서 무가 열일하고 있는 그 작업은 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이며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고리로서 소리 이자 파동으로 나를 표현한다. 지금 최소한 무주 세상에서의 그 최소 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은 파동 같은 거는 들어가면 안 되죠.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기울어짐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비틀어진 운동장이라든지 깨진 진리라든지 이런 우주적 결과물은 없어요. 어디에? 무주 세상에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저 뭐만 있어요? 현연한 내가 현연한 내가 그저 순리의 노래를 부르고 도리의 춤을 추고 있을 뿐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순리와 도리가 그냥 무국같이 거기서 춤추고 논일고 있는 세상 실은 지금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턱이 없고 모르고 꽉 막혀있고 누르고 지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영성으로 다 뺏들어가지고 쓰레통에 집어넣고 있는 이것 그러하게 여러분은 그냥 그러하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무주 세상에서 이 무의 춤사위 고리의 춤꾼은 바로 누구다? 나다. 이 고리의 춤꾼인 무는 누구다? 바로 나다. 고리의 춤꾼은 누구다? 나다. 이 표현도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우주에서 처절하게 춤사위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스스로 바라보셔야 돼요. 우주 세상에서. 그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우주 세상에서는 우주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천상천하 유아 독전 이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보다도 제일 훌륭한 춤꾼이었어요. 여러분들은 무의 세상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춤꾼이었단 말이에요. 나무랄 데 없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차리셔야 돼요. 고리의 춤꾼은 바로 나다. 여러분들은 그 고리의 춤꾼의 전문가다. 무의 세상에서 순리와 도리에 하나도 거스름 없는 있는 그 자리에 그대로의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우주 세상에서 깨져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여러분의 춤사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우주 세상에서의 그 깨진 세상에서의 처절한 춤사위를 그거를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 이것들이 어떻게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을 극명하게 탐구를 하면 계속 극명하게 탐구하다 보면 여러분들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모습 또는 너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죠. 외계인까지 다 우리라고 졌을 때 객체로 보면 나와 너지만 우리라고 하는 거는 전 우주 전 우주를 다 포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이자 너이자 우리라는 게 일즉다 다즉일 자타부리 쌍차쌍조 회양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렵다면서요. 그거 다 이런 데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어려울 필요는 없는 말이지만 그래서 나와 너와 우리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극명한 자리에 아주 멋있는 누구보다도 훌륭한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춤꾼이었다. 무예의 고리의 춤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고리의 춤꾼 계속 춤추고 있는 여러분들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하는 동무들 여러 사람들을 그 모습을 좀 보여주란 말이에요. 보여줘야 돼. 그 모습을 나만 좋자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라는 의미가 들어가고 공진이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름다움을 나만 보겠다? 아니에요. 이 느낌을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깨달음의 지식의 느낌만 알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안 나오는 거고 공유란 공진이란 소통이란 표현을 그래서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쁘게 말할 거면 이런 말들을 입 밖에 꺼내란 말이에요. 견성하지 말고 제발 견성하지 말고 이런 걸 좀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리의 춤꾼이다 무다 그것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바로 그 말이에요. 바로 그 핵심 무부경의 핵심 여러분의 신경을 가져야 되는 핵심 그래서 떨어지는 낙연만 봐도 눈물 지을 수 있고 산에 올라가서 단풍만 봐도 같이 공유하고 싶고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이쁜 마음들이 깨달음까지 연결돼서 동무들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제가 바라는 거예요. 이걸로 마무리 발언을 조금 다시 할게요. 고리의 춤꾼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우주에서 힘들고 그 처절한 춤사회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그 근본 절대세계에서 원천의 세계에서 그 누구보다도 훌륭한 천상 천하 유하 독존의 고리의 충꾼인 무 그 자체였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굳게 믿으시고 계속 천부경도 하시고 무경도 하시고 본인 무를 만나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무 하시는 날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